김장철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옮음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김장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흉작으로 배춧값도 꿈틀대고 있어 대형마트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할인을 통해서 김장 수요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산업의보 서지은 기자와 배춧값 상승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채소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50%가 이상이 급등한 상황인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재 고랭지 배추 평균 가격은 7천원에 육박합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고랭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6,861원으로 한 달 전보다 24.82% 상승했습니다. 작년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하락한 수준이지만 앞서 지난 4일에는 7,074원을 기록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배추 소매 가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4,280원, 지난해에는 5,966원, 올해는 현재 기준 6,974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폭염과 잦은 폭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작항 부진에 따라 배춧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춧값 뿐만이 아니라 김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부재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장김치의 새콤한 맛을 내는 생강의 가격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기준 생강의 가격은 2,284원으로 지난해 대비 118.1% 증가했습니다. 미나리의 경우 3만 8,722원으로 지난해 대비 59.5% 증가했으며 굵은 소금은 2만 2,560원으로 25.9% 상승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대파는 지난해 대비 각각 16.3%, 21.7% 가격이 뛰었습니다. 상추나 배추 등 신선식품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파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 김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배추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될 때 할인 행사를 통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곤 하는데 올해도 김장 수요를 겨냥해서 배춧값 할인을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대형마트 3사 중에서는 롯데마트가 절임배추 할인 행사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지난 5일부터 해남, 영월산 절임배추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 슈퍼가 공동 소싱으로 절임배추 구매 물량을 예년보다 20% 끌어올려 공급당가를 낮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절임배추 사전 예약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 절임배추를 행사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본래 가격보다 4천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을 배추나 가을무의 주요 생산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마트와 슈퍼가 신속하게 할인 행사에 돌입한 셈입니다. 롯데마트랑 롯데슈퍼 말고 이외에 다른 대형 마트들도 할인을 예정되는 곳이 있나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마트들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절임배추를 비롯해 주요 김장재료들의 할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급 농산물들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서기도 합니다. 홈플러스는 크기가 작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는 농산물을 모은 맛난이 상품을 선보였는데 평균 가격보다 20에서 30% 더 저렴합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일찌감치 대파와 양파, 고추 등의 맛난이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른 김장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은 기자와 대형 마트 김장 수요 잡기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